반갑습니다. 모두 미남이시고 미남이시고 운동 끝나고 술 한잔하면서 나오라고 해서 제가 밤을 새우면 나가겠습니다.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. 제가 보통 자는 시간에서 3시, 4시쯤 자고 이래서 아침 6시에는 그냥 밤을 새면 나옵니다. 오늘 밤 새고 6시에 딱 깼어요. 이제 막 잠이 오는 거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이제 왔는데 오늘 와보니까 처음에는 제가 오보니까 안 계시더라고요. 올라가시는 분이 있어서 차를 저 위에 세웠다가 고영이 후배 같이 저 아래에 갔다 왔는데 추우면은 제가 어제 담배 끄덕 하더라고요. 막 바리가 나와가지고 힘들었는데 남치전까지 갔다 오고 나니까 굉장히 상쾌하고 좋습니다.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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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아침 식사는 인도쿠 회장님께서 아, 식사 아니고 막걸리 소식을 했고요. 식사는 이제 남부에서 하기로 했습니다. 그리고 원래 오늘 정의도 회장님께서 저번주에 이제 막걸리 봉사한다고 예약을 해 놓으셨는데 일단 울트라가 더 세기 때문에 저하고 다음주에 막걸리 사기로 했습니다. 저 장기경씨도 경기에서 풀고서 완전히 아, 아이고 죄송합니다.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맞아 맞아. 한 번씩 풀고서! 이야, 한 번씩 풀고서! 한 번씩 풀고서! 맞다, 아니야? 강아지! 부작용당! 방금! 박수! 정미경! 박수! 박수! 예, 예. 같이 함께 달렸습니다. 오전에 뭐 여기 놀자까지 봐. 예, 달린 소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해야하니까 한 분 오십도 마요. 눈물을 흘리면서 했다가 네, 감사합니다. 경주라는 단어만 들어도 눈물이 납니다. 또, 운다! 어떻게 뛰는 줄은 모르겠습니다. 구석구석 아버지하고 손잡고 다녔던 것밖에 생각이 안 나고. 하여튼간에 또 춘천가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연주 뛰고 일주일 날 또 춘천가서 또 띕니다. 기준 촬영을 하고 식사를 하겠습니다. 2학년 2반이래요. 자, 코멘트 클럽 화이팅! 자연스럽게 하트! 네, 좋았습니다. 네, 좋았습니다. 너무 이쁘다. 아, 이쁘다. 이쁘다.